진보! 출발합니다! 어디들 가든... 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. 저희는 장르별로 준비했어요.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몰라서... 오늘 여러분 중 한 팀은 노래를 못합니다. 노래를 못합니다. 진짜? 그래, 이 냄새 되게 익숙한데? 어? 오, 갑자기? 오, 갑자기? 오! 어머! 이름하여 듀엣 가요제로 함께합니다. 너를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오, 잘하신다. 나는 난 나는 난 잠겼어요, 목소리가. 잠시만요. 어필 한 번만. 어필 한 번만. 이러지 마!